오늘은 여러분께 호구같이 한국 여자들의 외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파악하고 그 여자를 굳게 믿은 퐁퐁남의 절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부디 이 영상 보고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의심해보시길 바라죠. 한 남성이 차에 폰을 두고 내린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충격적이고 식스센스급의 반전영화를 본 기분으로 내가 알던 여자친구가 맞는지 손이 덜덜 떨렸다고 말하고 있죠. 내용 길게 보여드릴 거 없고 바로 저 한국 여자의 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 점심 맛있게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 나 이제 저녁 먹어 동기 잘 만나고 와 같은 말을 하면서 애교 많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게 평소의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본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죠. 친구와의 대화에서 남자친구 연봉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겁나 많이 받긴 하더라. 기본급에 성과급 이것저것 붙여서 8천 받는다네라고 자신의 남자친구 얼마 받는지 찾아본 한국 여자. 그리고 저 한국 여자의 친구려는 남자친구 야근만 맨날 해서 8천 받아와야 한다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한국 여자는 냄저는 성기의 숙주니까 못말만 해도 못하고 이렇게만 말한다. 라는 식으로 남성을 냄저라고 비하하며 조롱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나 양남이랑 결혼한 언니가 호주에 가 있는데 양남도 멍청한 남자놈들은 기본적으로 멍청한가 봐. 라는 식으로 양남도 멍청하다 말하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양남은 그래도 고추가 크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한남보다는 낫다. 양남이나 한남이나 가뭄에 콩나듯 조신한 개념남이 있긴 한데 18찾기가 너무 힘들다. 라면서 자국 남성과 외국 남성을 비하하며 고추 크기로 남성을 평가하는 한국 여자. 남친이 나한테 콩깍지가 씌인 계기가 내가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수영 다니고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네. 거기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배려심도 넘치고 예쁘니까 지도 해롱해롱했던 거지. 라면서 남친을 홀린 비결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국 여자. 내 남친 병신은 존나 눈치 없음 얘는 본인에게 아쉬운 부분만 적당히 충족시켜주면 좋아가지고 나에게 딸랑딸랑 잘해주는 스타일이야. 남자는 있으면 지읏갖고 없어도 안될 존재들이다. 나한테 평소 돈 잘 쓴다 근데 갱 그 돈으로 작고 반짝이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나 옆으로 매는 반짝이는 샤넬 루이비통 사줬으면 좋겠다. 일시불로 가방 사주십쇼 생활비도 내놔. 기념일에 명품백 사줄냄저가 아니면 안된다. 어제 데이트 비용 정산해보니 한 8대일 정도 데이트 비용 사용하는 듯? 응 나 김치녀야 사실 남친이 돈 다 냈으면 좋겠어. 내 남친은 센스 제기해서 선물을 잘 못 고르더라. 라면서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말을 우다다다 내뱉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 이 남자는 내 주변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이런 정도면 이제 이 세상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드레도 속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여자들이 많을까요? 평소에 욕도 못하고 착한 그런 애가 이런 말을 쓰니까 충격입니다. 주마등처럼 웃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다 거짓이었나 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호구 퐁퐁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자친구라는 연이 저런 개소리나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저런 여자들이 맞냐는 질문이나 하고 앉아있고 얼굴도 이쁘장하고 착하고 배려하는 마음 열이고 사랑스러운 순딩이 여자친구의 본성을 알아차린 남성의 절규. 여러분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부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봐보세요. 여자친구에게 너 FM이야 미투운동 지지해 라는 말 한 번 꺼내지 못하는 호구 같은 연애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당당히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너 FM이냐고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배려하는 순딩이 여자친구도 속내는 저렇게 음습한 한녀였다는 진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를 함부로 믿지 말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